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영화 김지영이에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고민, 하지만 매년 저한테는 일상으로 듣는 고민, 요시기 때. 제가요, 이제 와서, 즉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영어 뭐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 뒤늦게 좀 하라고 하는데요. 아, EBS를 해야 돼요? 기출을 해야 돼요? 결국, 결정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해! 얘들아, EBS가 먼저일까, 아니면 기출이 먼저일까를 논하기 전에, 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거 고민을 해.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얘들아,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나라, 지금 영어 시스템이 어쨌든 자꾸 연계해. 연계해. 이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가 이전에 사실은 해야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EBS가 됐건 기출이 됐건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생각해봐야 되나. 여러분들이 EBS나 기출을 해야 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한다면, 이걸 한다면, 조금만 심하게 얘기할게. 여러분들은 이미 틀릴 문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거길 가보는 거랑 똑같아. 이 자격이 안 되었다면, 그냥 틀릴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가서 한번 풀어보는 거지. 아, 틀리는 거지. 저는 형강에서는 사실 또 그런 게, 대략적인 점수나 수준을 조금 알면, 어떤 학생들한테는, 너 이 문제 이거 고르고 틀릴 거야. 이 문제 넌 이거 고르고 틀릴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그만큼, 자, 결정 내려준다고 그랬지? 지금 1순위는 뭐냐면, 현재 필요한 것, 즉, 자격 요건부터 먼저 갖추고 가자고. 현재 필요한 자격 요건. 이건 뭘 보면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 이건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단어 이거는 뺐게, 얘들아. 단어는 그냥 하는 거잖아. 그냥 하는 거고. 그거 빼고 독해 문제에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하면, 결국엔 둘 중에 하나야. 해석과 그릴기인 거지. 해석하고 여러분들 그릴기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해석은 기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알파고, 알파고 맞나? 파파고냐? 대충 번역기 돌리면, 이렇게 대추는 거. 그건 해석이지.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 우린 인간이라고. 인간은 해석에다가 그릴기, 즉,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것 같이 가져가는 사람인 거잖아. 그치? 너는 과연 이게 부족한지, 이게 부족한지, 그 자격 요건을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이거, 이걸 판단해야 돼. 판단.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나는 해석이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릴기. 해석은 남들처럼 비슷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냥 글을 뚫어내는 능력. 이걸 이렇게 쓸까? 글 뚫기.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이죠. 이게 부족한 사람인지. 이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건, 최근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제가 뭐 이전 케이스대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해석이 잘 안 된 거랑, 완전히 안 된 거를, 이거를 해설 강의와 비교하시면 되잖아. 비교와 비교와 비교. 그러면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실력을 올려야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현재의 세월에 맞춘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냥 이쯤 되면 이걸 해야 되겠다. 아니라고,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나는 해석이 좀 중요하다,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석염수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요? 뭐 군문 수업을 들으시건, 아니면은 내 수준에 맞는 학년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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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염수를 하시고, 이왕이면 근데 이제, 강의가 딸려 있는 걸 가지고 수업을, 그러니까 뭐야, 해석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왜냐면 이거,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이걸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저의 사실 지금의 이야기의 메인 타겟은, 이분들이에요. 어차피 이분들도 이쪽으로 내려올 분들이기도 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는, 결국 요기에 달려있는 건데,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이 고민. 제가 이제 와서, 뒤늦게, 좀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뭐 상상해보면은, N수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고3 분들 중에서, 연초에, 국어에 치여, 수학에 치여, 영어는 그냥 하기가 싫어, 가끔 그냥, 마음의 양심에 가칭 내길 때마다 한 번씩 하지만, 또 자꾸 보기는 싫어. 이래서 이제 도회시됐던 분들이, 갑자기 정신 차려야 되는 분들. 이거나, 아니면 반수생들이거나, 이분들은요, 이거랑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전에,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먼저. 글 읽기 연습. 글 읽기 연습. 소위, 이 글은 어떤 소재와 어떤 소재가, 어떤 관계를 맺고 흘러가는 것인가? 그런 글 읽기 연습 먼저 해. 근데 이건, 제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혼자 하잖아? 그럼 방법이 별거 없어. 그냥 글만 읽으면 돼요? 이럴 거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학문적 글 읽기야 하더라. 영어 측면에 있어서는. 그 학문적 글 읽기는, 최소한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어. 그게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좋던 사람이나, 아니면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하셔도 되고,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강의가 좀 필요하다고 봐. 괜히, 지금 뭐 6월 넘고, 7월 뭐 이런데, 급한데, 뭐, 아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가면은, 틀릴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 얘들아. 그러지 말자고. 최소한, 틀릴 문제를 적게 만들 정도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 걸 틀리자고. 그리고 또 다음 걸 틀리고. 그래서 좀 더 실력 올리고. 됐어? 자, 그러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요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됐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를 좀 이제 뚫어낼 수 있는, 그릴 기회에 어쨌든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잘 안 했던 분들에게는, 저는 그래도 요거를 좀 많이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단, 풀어? 아니, 그냥 풀 거야? 아니, 아니, 그냥 풀지 말고, 그냥 풀지 말고, 네가 읽었었던 이 글 읽기가, EBS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연습하는 용, 플러스 연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다시, 연계가 우선이 아니야, 얘들아. 연계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 신적인 영역인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거 말고, 네가 했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연습하는 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일숙이조니까.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이 글 읽기에 관련된 강좌랄지, 뭐랄지, 어느 정도까지 느낌이 왔다 싶으면, 동시에 EBS 출발해. 동시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러면서 같이, 아, 내가 했던 게 이렇게 되네. 라는 걸 많이 느껴봐야지. 왜 내가 EBS를 그래도 먼저 하라고 하는 거냐면, 어차피 EBS 교재도 한국교육과정평가관에서 감수한 교재이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국내에 존재하는 문제집들 중에서, 평가 문제 빼고, 교육성 문제 빼고, 전, EBS가 문제를 제일 잘 만든다고 봐요. 사설 어떤 문제보다도, 이분들이 진짜 짱이에요. 이분들의 내공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공부하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십시오. 크게 의심할 거리가 없는 교재. 되셨어? 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기출을 가지고서는 조금 더 연습. 또 다른 연습하는 게 좋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응. 그러니까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 얘들아. 어떤 친구들은, 아, 기출이 차라리 난 것 같은데요. 자, 봐. 그런 분들은 뭐냐면, 자꾸 EBS를 연계교재다. 연계파를 느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별 효력이 없지. 자꾸 그렇게만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EBS는 차라리 그거 말고, 기출로서 실력을 올리는 게 낫지. 아니, EBS도 평가원이 감수하는 교재라니까. 응? 얼마나 좋은 교재인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두 마리를 잡자고, 이왕이면. 되셨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기가, 연초였다면, 제 말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연초였다면, 어차피 EBS 교재에도 나오지도 않았고, 기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릴 길을 연습시켰을 거야. 실제 저만 해도 강좌에서 그렇게 하잖아. 교재 자체에 기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됐다 싶으면, EBS를 마구 더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썼겠지.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와서, 뒤늦게 하는 것들. 하는 부분들, 것들이라면 안 되지. 그런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거는 무슨 뭐, 인생 조언 이런 게스트는 아니고, 그냥 좀 현실적으로 내가, 니네들이 이런 고민하는 애, 앞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이왕이면 EBS 해. 얼마나 좋은 교재인데. 됐니? 자, 그다음. 두 번째. 뒤늦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어?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저쪽으로 가거라.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야. 사실 두 가지인데. 어, 안 한 만큼 해라. 이건 제가 지난 다른 게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잖아. 사람이 참 웃긴 게 뭔가 자기가 하면 그만큼 돼야 된다고 생각해. 마치 뭐에 익숙한 거랑 똑같냐면,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된다는 그런 생물학적인 현상도 똑같이 공부에 적용하는 것 같아. 아니야, 공부는. 그런 욕심 버려. 그런 욕심 버려. 또는, 요즘처럼 지금 게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 뭐, 아이템 먹으면, 또럭또럭또럭 이렇게 자라고. 또 먹으면 또럭또럭또럭 자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그 즉각적 반응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니야, 얘들아. 안 한 만큼 그냥 네가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뭘 견뎌야 되냐면, 정체계를 견뎌. 이건 누구한테나 찾아와. 심지어 이 영상은 안 했었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긴 하지만, 했던 친구들조차도 지금 되게 정체계일 가능성도 있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못 버티고 간다. 그럼 다음은 없는 거야. 버텨. 버텨. 그래서 모든 거에는 정체계가 있어. 이 세상 모든 거에는. 디지털 세상 빼고. 부탁드립니다.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해설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난 해석의 문제인지, 그릴기의 문제인지를 판단하시고, 빨리 해석은 열심히 연습하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넘어오시고, 자꾸 머릿속에서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고민하시기 전에, 자격요건인 그릴기 능력이나, 얼른 만들어 놓으시면서, EBS를 여러분들의 실력을 완벽하게 잘 펼칠 수 있는 좋은 교재로, 네가 만드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이건 그냥 그런 교재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야. 결국 네가 좋은 교재를 만드는 거야. 네가 좋은 교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빨리 이쪽으로 가시길 바라요. 됐지요? 네, 조금, 제 개인적인 추천 사항을 얘기해 드린 거니까, 그게 아니신 분들은, 나만의 어떤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누가 그걸 잘 버티냐니까. 근데 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구영화 김지영이었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